어제 갑자기 삐리꽂혀가지고 이거랑 이거를 샀어요 이제 이거를 여기 흰 색깔 부분에다 바를 거예요 제가 원하는 느낌 약간 솜사탕 느낌? 일단 해보도록 합시다 옷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 옷을 먼저 붓고 저...냄색 처음 해봐요 망한 거 같아 여긴 좀 잘 된 거 같은데 여기는 뭐 색깔도 안 입혀져가지고 이제 30분 정도 기다려 먹다가 씻고 메이크업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씻고 왔는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뻐 보이죠? 이렇게 됐고 여기는 염색도 안 됐고 이렇게 염색이 안 돼서 지금 머리 별로 안 예쁜 것도 안 예쁜 건데 머리가 너무 많이 상했어요 암튼 오늘의 결론 미용실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응 지금 translation